낙성대역 근처에 있는 두동 시공된 아파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빌라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구 인원동에 나와 있는데요 낙성대역 더보 7분 거리에 두동 15층 56세대 시공된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 낙성대역과 사당역 사이에 시공된 현장인데요 규가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관악산이 매일 아침 보이는 현장이고요 사당동이 허헌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와이드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깊이는 두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열두자 장롱 충분히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바라보는 관악산 뷰입니다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이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3m 45가 나오고 있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도 3m 45가 나오고 있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각 방마다 뷰는 보장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메인 화장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유 있는 샤워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관악구 인원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낙성대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두 동으로 시공된 현장이고요 가격은 7억 중반이면 구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방이 제 주시고요 입니다 먼저 하 ram 사무원ist 9시 방향 주시기 1 sini 1,5시